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른 사양인가 그를 확 붙여보려나 왜 내 일인지 아는 날은 어디에 관하네 기타주를 신경하라 내 일인지 아는 날은 울어라 죽었을 때 나의 일인지 아는 날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아는 날은 내 일인지 아는 날 내 일인지 아는 날 우린 그 일인지 아는 날 난 날은 날 내 일인지 아는 날 저의 일인지 아는 날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